자 시작해보죠 펜 아이유 브레 뭐지? 관목록에 왜 저렇게 적혀있지? 요 근래 트위치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뭐라고 할까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야하나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신가 보은요 코님 아닙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아 아 ㅇㅇ 음 입맛 소세 현재 제 수입이 얼만 지 아십니까? 얼마 심나요? 3만 202입니다 크으 역시 나 훌륭한 사람들은 죽을 수 있었네요. 싸움의 끝까지 말할 시간입니다. 키자키라 하이매지면서 무역을 맺었습니다 아.. 네 잠깐 키자키라 하면 그.. 후카이토 친구요 아.. 후카이토 친구구요? 그렇군요 이 녀석들은 또 어떻게 해야하나 아.. 아.. 씨맞은 녀석들은 또 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장군들이 다 하나씩 종교 트리를.. 종교를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가 있어서 찍긴 했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저도 규수에 상륙이거든요 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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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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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지역은 대단한 것 같던데 아 소가문을 공격을 할까? 아니면 일단 시마즈부터 건들까? 지금 개허할 수가 있는 군단이 4개밖에 없네 난 도대체 이 4개 군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점령했지 뭐 점령이야 하긴 했죠 아하 이거 참 지금 턴 어디? 이번 턴에는 또 버티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봐야지 그런 다음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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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틸라 하고 다시 쇼곤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수입이 너무 형편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가요? 월머에서는 어느정도의 수입을 올리셨나요? 아 월머가 아니라 아틸라에서 아 그럼 아틸라에서 글쎄요 글쎄요 솔직히 영지는 아마 쇼곤이랑 동등할텐데 네 하지만 아마 지금 현재 수입에서는 만정도 차이가 날거에요 2만6천버로 2만6천버로 여기서는 1만6천밖에 안되니깐 그거 참 쇼곤은 단순화되어 있어서 편안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2만6천버로 저 20대에도 배워두면 저는 수입이 지금 여기서 2%가 늘어난다고 해봤자 그렇게 큰 2%는 아닐텐데 어디 500? 어디 아니야 이 수익은 어디 여보 이 수익금으로는 5,600밖에 안난다고 하지만 아마 1000에서 2000정도 더 벌지 않으려나? 5,600 빨리 미츠쇼바이를 지어야 하는데 좋은 미츠쇼바이 아주아주 많이많이 좋은 미츠쇼바이 하지만 어언이 좋지 않은 어언이라고 어디 미츠쇼바이라는 언어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라고 하던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물장선이니까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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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 어이 깜짝이야 아 이제 슬슬 이 전쟁이 약간 지루해지니 화약을 데려와야지 화약 음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거에요 포르트 일단 투석기 가지고 놀아야지 그런 다음에 음 많이 많이 괴롭해야지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불꽃이 휘날리는 그 전장이 그런가 음 음 아이라 근데 좀 위험한 바람인거 같은데 흐흫 흐흐흐흐 음 음 먹이고는 아무런 주가가가 없이 아니 추가 기회가 없이 지울 수 있는 뭐 어째 아 아 음 카브라 카마도 지우는 야 여기 황금지 될게 진짜 아 음 음 음 음 아 콜님이 더 일찍 끝내시겠다 달리 달리 더 일찍 끝낼거 같지도 않습니다 아 뭐 어쨌든 이제 정복할 영지가 아홉개 밖에 없으니까요 아 아 아 아 맞다 그전에 사도는 여전히 점령을 안하셨군요 네 네 잠시 군나 좀 해봐요 흠 흠 흠 흠 역시 평범한 지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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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여기도 개발 시켜야 heck 흠 흠 흠 흠 음... 음... 슬슬 쥬슈의 평정이 끝나면 대륙 한 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겸사겸사 승려도 하나 보내주세요. 겸사겸사 승려도 하나 보내주세요. 겸사겸사 승려도 하나 보내주세요. 겸사겸사 승려도 하나 보내주세요. 아주 많이. 근데 어떻게 된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의외로 되게 소극적인 소극적으로 나왔네. 예전에는 시마즈 상대할때는 언제나 교실을 다 먹는 경우가 많았고 뭐 아주 간혹 시마즈가 멸망할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성향이 컸었는데 의외네 음 음 일단 현재 여유부는 승려가 없긴 하네요. 네 얼마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이런 이걸 뭐라고 해야되다 어째 돈이 자꾸 쌓인다는 느낌이 든다. 안돼요 돈을 써야되요. 돈을 자꾸 쌓여두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소가문이 전혀 안했네 뭐 나랑 좋지 고전 다행이네 하여기 하, 이메는 특별 하니까 이렇게 해줘 머리에 침범을 넣어주세요 전투 번쩍 IDE 손 ін veil 반응 요비 요비 음.. 아니다 그래도 심하지 녀석이 임대 토지를 만드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있으면 짜증나니까 난 아보야 맙소사 하하 이거 참 니카이도가 왜.. 한 그룹은 못하지 근데 왜 그러세요? 어.. 그 시바 가문이 네 흑선을 가져갔습니다 오호 배사였나 잠시만요 일단은 좋은 소식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 턴쯤이면은 아마 향.. 어디 조선과 교역을 하게 될 거니 모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의 방주를 득템했습니다 신의 방주 어.. 아름다워라 포르투갈 형이 말합니다 아름다워라 포르투갈 형이 말합니다 아니 세상이 소도 기독교로 개종했네 다 예배당지요 그렇죠 와.. 포르투갈 형님께서 수리비를 좀 많이 드시네요 어휴.. 걘 유지비 하나가 천인데요 뭘 그래도.. 그래도 지금 솔직히 포르투갈 수준에서는 껍값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포르투갈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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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이제 아 닌자.. 닌자분들은.. 닌자분들은 그만 만드셔야 되죠 아이 좋은데 어쩌죠 아 이걸.. 아 이걸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원래 그런거에요 한번 맞들리면 계속 맞든다고 아 그거 참.. 원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저는 핫토리인데요 닌자 가문이 닌자를 써야하는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아 물론 가문가 많이 틀린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닌자가 저의.. 정체성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딸이 드릴 말씀이 없냐 다이묘은 용감 무쌍의 힘을 가진게 됐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럽의 무역선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수도도로 보내지던 많은 불품과 보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흠.. 근데 그러면서 수입을 추가로 주는거 같진 않아 그래도 걱정마세요 걔 무역로에 두면 무역선 기능 해줘요 그런겁니다 예.. 의외로 많이 모르신듯한데 다들 어.. 엄연히 남반무역선이니깐요 그 흑선 자체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 만약 너무 힘드시면 그런식으로 쓰시는게 네.. 아니.. 얘네 또 언제 여기까지 함배를 보내서? 정말 신기한 녀석들이야 음.. 아.. 왜 이거 웃는거야? 니카이도 함선 애들 본거에요? 네.. 니카이도 함선 녀석이.. 어째 이곳까지 와가지고 깽판일까요? 음.. 전 녀석들이 함선을.. 어디.. 아.. 항구있는 도시 먹은게 문제죠 뭐 그러려나.. 일단 죽어라 오오.... 오.. 호르고쿠오바이...? 1영상의 Vacuum은 지금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얀 계열을 배웠다는 건데 하얀 계열을 배웠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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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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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렇게 될까 아소도 그냥 공격해야지 겸사겸사 인자가 너무 마르니 일단은 교체 해야지 일단 음 심하신 녀석의 병력과 맞붙고 싶지만 사실 이놈들이 모습을 드러내리라 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자동이요 아 그렇군요 네 모카를 얻었다 목화? 목화라면 그러면 이제 콜님께서는 그걸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장인의 소주스 따니네 도장 덤벼라 이놈들아 좋아 덤벼라 아소 아잇 미안해 상을 공격하라고 한건데 좋아 좋아 소주스 따지노 도장 소주스 따지노 도장 아 임대 토지가 있어 이란 아 임대 토절 왜 그딴 걸 짓는 거야 외국한테 땀 팔아먹는 외국노 자식들같은데 외국한테 땀 팔아먹는 외국노 자식들같은데 외국한테 땀 팔아먹는 외국노 자식들같은데 소주스 따지노 도장 소주스 따지노 도장 죽어라 여놈 아 실패했다네 아 아 아 아 시리클 統 어신 슬쯧 그렇지 아프긴 했네 흠 일단은 소랑 조역을 해보자 아 호가 아니네 이제 너무 했다 경화조약 따위는 없습니다 사도가 뭐 말 안하나요? 생각해보니까 사도가요? 예 대단한 사람이예요 도망쳤군 노부요키 너는 이제 부인의 덕으로 암살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흠흠흠 아 이라 아구나 아 성공 24 23 아 아 으음 으음 음 오늘은 이리오 속으로 가볼까 이딴 노 오 이렇게 나오는데 리더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아니 희재는 왜 저러지 치쿠고 여기가 치쿠자 흠 이제 라스트 5개라 아 라스트 6개라 의외로 모카가 발로 가먹지가 않네 아 그럼 안되는데 예상 배로구만 빨리 생사를 얻어야지 이거 참 생사를 얻어서 그걸로 만나게 살아야지 포님한테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필요하고 모카 자울만 하는거죠 네 생사도 모카도 그렇죠 뭐 응 모하도신 돈으로 이제 그거 짓겠네요 도장들 네 뭐 소주춧다리에 도장을 지어놓습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괴물이었지만 이제 괴물을 더 괴물을 뛰어넘는 어 위험한 물건을 만들고 계셔 고님 당신이란 존재는 도대체 왜 위험하게 위험하게 음 음 이제 부터니어 고급 office 위험한 수 위험한 해 쨍쨍 쨍쨍 정승 동물 다운 정승 동물 다운 그렇고 정승 동물을 정승 동물 정승 동물 그것입니다 사가라도 배신을 안했고 원래 솔직히 사가라가 배신을 해서 사가라 영지도 원래 심하지가 먹을텐데 의외로 끈끈한가 보네 흐흠 아니 잠깐 희내 균형으로 이기 있었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죽일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지 왜 무역을 하데 아니 왜 무역.. 뭐 카 에다가 무역항을 더.. 어디 무역선을 다 넣었는데 어째서 수입이 오랫동안 되겠지 응 어디서의 싸움인가요? 그 어디 아소랑도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소 애들 죽인가요? 그렇군요 음 세상에 남만무역지구가 여기 있었구나 남만무역지구 그독교의 주축이죠 무섭어 치죠 아 수입은 괜찮아 그렇죠 안타깝게도 있음에 위험한 거군요 아니 기독교의 잔재가 무슨 말씀이시죠 세상에 기독교 반란군이 있었거든요 뭐야 기독교 반란군이 있군요 세상에 아소 아 잠깐만 뭐야 아소가문이 지 영지를 잃었다는거야? 아소가문 원래 아소가문을 수도에서 이혼하는거라 하 세상에 지 땅을 집에 잃어버리듯 흠 안되겠어 싸웁시다 그룹 흠 그룹 그룹 그 그냥... 이번엔 평범하게 가야지, 원. 평범하게 가더라도 아프다 배치 않을 필요는 있습...